대구 국제오페라 어워즈가 31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최종 본선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본선은 오페라 갈라 콘서트 형태로 꾸며졌고,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프로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듀엣 무대를 관객에게 선보였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입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고, 순위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본선 진출자들을 각 극장의 시즌 오페라 주조역으로 선발해가는 아티스트 마켓도 성사됐습니다.